갑시다. 고병재 선수와 세랄 선수의 최종점 매치인데 지금 세랄 선수과 전진부하장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이야 전진부하장 고병재 선수는 일단 입구를 이쪽에다가 막고 있기 때문에 바퀴 괴멸충 왔을 때 앞마당 버리고 언덕에서 막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반응로 군수공장 같은 것들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찰 안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랄 굉장히 좋은 승부수 던지는데요. 분위기 자체는 세랄 나쁘지 않습니다. 고병재 선수가 저기 정찰 갈까요? 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건슬로 바로 돌아오죠. 사신도 저그 본진에다가 찍어놨습니다. 완전히 배제를 했죠. 이렇게 됐을 때 세랄 선수 세랄 선수가 실수만 하면 경기를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죠. 군수공전도 여기다 짓고요. 그렇죠. 보병재 선수가 입구를 세랄 선수랑 어제 했었죠. 어제 했을 때도 입구를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막았어요. 내려와서 막았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노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글쎄요. 거기다가 저 나온 저골링이 사신이 돌아오게끔 만들지는 못하겠죠. 만약 그렇게 됐으면은 말도 안 되는데 앞마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이건 전진 이렇게 되면은 전진 부하장인 건 100% 알고 있죠. 기술실 못 달고요. 화염차 뽑습니다. 화염차 일단은 글쎄요. 화염차나 벙커나 다 괴멸중한테 좋진 않아요. 안 좋은 유닛이죠. 버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주공원까지 올리는 고병재 선수 고병재 선수가 전진 부하장을 연습대로 생각을 했으면은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띄우고요. 오? 화염차 달리는데요. 사신이랑 이러면서 벙커로 조금 시간 벌고 언덕에서 막으려고 하나요. 근데 벙커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네. 버팁니다. 벙커로 버티고요. 해방선이랑 전차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바록농 고병재 선수 제가 보기에 움직임 자체가 고병재 선수는 조금 이런 플레이도 막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움직임 자체가 군더더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딱 딱 했을 때 근데요. 우려선. 우려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벙커 위에 봤고요. 좋습니다. 점막도 되고 있고요. 이게 원베이스 괴멸충 오린이 아니라 투베이스이기 때문에 잘 깔끔하게 막아야 돼요. 전차 해병 뽑고요. 전혀 당황한 거 없이 전혀 당황한 거 없이 그냥 고병재 선수가 생각했던 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우려선 뽑고 기술실 기술실 최애단 지키는 모습입니다. 오오오오 벤시 우리 전차까지 어 구속도 끼워야겠죠? 어 괜찮은데요? 고병재 선수 화염차는 잡힌 것 같고요. 일단 뭐 고병재 선수가 경기가 안 터졌다 뿐이지 저거 입장에서 불리한 건 없어요. 저거 입장에서 불리한 건 없습니다. 일단 해병을 먼저 뽑은 고병재 선수의 판단 여기 어떤 거 있을까요? 보통은 해방선 아니면 벤시를 막 부려부려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방선이 이제 견제도 갈 수 있고 그럴 텐데 일단은 은폐벤시 바로 병영 하나 더 늘려주고요. 굉장히 소수의 병력으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 은폐벤시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감시군주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감시군주를 만들 수 있는 번식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게 의료선을 보여줬기 때문일까요? 포자촉수가 안 지어집니다. 보통 해방선이나 벤시가 오기 때문에 지어줄 텐데 감시군주 만들기 전에 은폐벤시가 조금 좋은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벤시 아직 안 돼요. 은폐에 고리스도 됩니다. 13초 아직 번식지는 완성 안 됐고요. 3초 2초 1초 생각보다 큰 피해를 못 줘네요. 3킬 4킬 4킬 그리고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생각보다 내려가는 게 너무 느립니다. 이제 감시군주 만들 수 있어가지고 벤시로는 이거 못 걷어내거든요. 아 점막 점막 점막이 저기 광물 뒤에도 있었습니다. 벤시 2마리로는 감시군주 여왕 3마리 못 잡아요. 수혈도 있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 내려가는 게 좀 덧인데요. 전막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담즙 아 전차 한마리 오 담즙 오 담즙 다 못 썼어요. 오 담즙이 생각보다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전차 다 잡혀서 또 못 내려오거든요. 아 고객님 선수 분위기 너무 안 좋아집니다. 너무 안 좋아져요. 이러면서 세랄 9시도 늘리고요. 아 이거는 세랄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엄청 좋아요. 아 여기 점막이 언제 없어지는 거죠 도대체? 점막 때문에 이거 스캔 탐색 또 써야 되고 저 점막도 바로 안 없어집니다. 저 바로 안 없어져요. 아 아 아 아 야 이거 역시 전진부하장 정찰 안 하고 거기다가 입구 쪽에 보복고랑 반옥농 같은 것도 다 지워주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고객님 전선수가 대처는 뭐 패닉 먹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딱딱딱딱딱딱 띄우고 띄우고 뭐 우리 손 뽑고 뭐 화염차 사신 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다 하긴 했지만 아무리 해봤자 지금 세랄소스 상황이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부하장 이제 깨고 8시래 8분 30초쯤에 깹니다. 8시 반이 아니라 지금은 새벽 7시 24분 아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죠. 앞마당 이제 본진 광물이 8덩인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찌르러 나가는데 글쎄요. 밖에 괴물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휴 광물 많이 없죠. 아침인가요? 아침 7시 반인가요? 테란이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나 싶은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엎어지는 거는 점막 보세요. 지금 잠깐만 점막 보여드릴게요. 점막 테란 본진 앞에 저렇게 점막이 저렇게 많으시죠? 1, 2, 3, 4, 5, 6, 7,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5, 16, 16, 16, 16개 있습니다. 근데 뭐 한개 없습니다 벤시도 아아아아아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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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병 회병 무빙 무빙 벤시벤시 여왕이 없을때 그나마 바퀴랑 개밀총 좀 잡아줘야되요 여왕 합류했구요 수열도 들어갈수있고 아아아아 세라아알 세라알 야 지금 안그래도 세라리 엄청나게 유리한 이런 상황에서 이야아... 건설 로벌 한계에 아니 지금 너무 가난하거든요 약간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돈 많은 사람은 건물로 계속 월세 땡기고 막 돈...뭐... 그 뭐야... 갑자기 까먹었다 아무튼간에 돈 계속 땡기고 가난하나는 계속 돈 쓰고 막 학자금 대출 갚고 하는데도 돈이 계속 빵꾸나고 대출 받고 지금 고병재 선수가 한국인 지금 세라수는 북유럽인가요? 북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복지로 지금 잘... 와...점막 보세요 지금 점막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그 진영 쪽 보세요 저그 진영 쪽 저그 진영 쪽에 저 점막 깔린 숫자 보세요 저거 퇴람본진 쪽에도 아직 많은데 아...너무 불리한데요 이거 수혈하구요 해병과 전차 나가는데 이게 마지막 러쉬입니다 요걸로... 경기를... 터트려야 돼요 근데 인구수는 거의 한... 70가량 차이가 나구요 아... 바퀴 또 돌리는데요 벤시로 계속 괴롭혀주긴 합니다 오... 과감하게 올라가는 고병재 시간 도져봤자 나한테 미래는 없다 과감하게 들어가는데요 어... 벤시는 밖에 개별축 때려줘 벤시 어디가줘 벤시 벤시 아 그런데 지금 전차가 너무 멀리 있어요 고병재 해병 오오...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어디 보는거죠 없자분 어디 보는거죠 요걸 봤어야죠 아... 오병재... 전차 다 해보면 답이 없거든요 GG... 아... 이거 참... 이거 참... 한국인이 또 떨어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한국인이 또 떨어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아... 세랄 세랄 일꾼 정찰 이런 경기 하면 일꾼 정찰 하자는 말이야 안 나올 수가 없죠 한국인이요 지금 올라가 있는 선수가 다섯 명입니다 여기서 여섯 명이 되느냐 다섯 명이 되느냐 그런 건데 지금은 지금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고밍 선수 일단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지금 옵저버 모르겠어요 옵저버 누가 뜬다고 한 여기 우측 상단에 뜨는데 제대로 안 보고 있습니다 봐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솔직히 조금 이번 블리즈컨 중계를 하면서 보통 제가 클린피드로 중계를 안하고 배틀레세로 직접 들어가서 제가 직접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화질도 좋고 옵저버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에이크랭크 혼자 다 아는데 뭐 못 잡을 때도 있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데 클린피드를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조금 이 옵저버만 할 텐데 조금 못 잡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의 이 그 의견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갈게요 네 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적으로 세란 7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고병제 좋습니다 고병제 선수 아직 눈매가 살아 있고요 사실 근데 월드시리즈인데 한국에 많은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롤드컵도 그렇듯이 뭐 그런 거죠 한국인이 잘 이기다가 막 한국팀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스타게프트 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 게 생각할 수 있죠 와 이제 외국인이 많이 올라 안 내 실력이 아니면 한국인들이 이제 많이 떨어졌네 실력이 빠른 사령부 가져갑니다 빠른 사령부 음 음 음 스타트 확장을 위해서라면 세라리 올라가요 그래야 여성팬들이 몰리지 않을 거예요 에? 세라리 올라간다고 여성팬분들이 몰린다고요? 지금 뭐 누가 올라가도 갑자기 혹시 스타크래프트도 안보시는 분이 그 어떤 특정 선수의 얼굴 때문에 몰리는 그거는 저는 생각을 못해요 그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빠른사령부 투카스 병영 올리고 있구요 세라리 선수는 뭐 무난합니다 부화장 태경이 소환 요망 태경이가 현역때는 엄청 날카롭게 잘생겼었거든요 요즘 살이 많이 쪘더라구 여전히 저에 비하면 많이 잘생겼는데 예전에 비해서 저는 그 프로게임단에 있었을때 이모님이 항상 밥을 챙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소 나가면 살이 오히려 빠질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살이 찌더라구요 보통 좀 궁금하더라구요 이게 뭐 음식 맛있고 많이 주고 쉽게 먹을 수 있고 요거를 떠나가지고 생활 패턴 자체가 이제 숙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가면은 약간 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먹는 거는 둘째치고 생활 패턴 때문에 선수들이 살이 많이 찌지 않나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일단은 고병재 선수는 첫번째 경기에서는 솔직히 바이오닉을 준비를 했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할 수 있었던 플레이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상대방 전진 부화장에 많이 타격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고병재 선수가 일단 바이오닉을 했었고 이번 경기는 현재까지 무난합니다 과연 메카닉을 다시 들고 올지 일단 세랄 선수와 고병재 선수가 첫 경기 어제 했었는데 어제 고병재 선수가 2대0으로 이길 때는 그냥 메카닉으로 2대0을 냈습니다 바이오닉이 아니라 SK밥이 맛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제가 거기 한 8개월 정도 2군으로 있었는데 맛없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막 엄청 맛있다 요런 느낌 없었는데 제가 가고 뭐 이모님이 바뀔 수도 있었을텐데 저는 뭐 엄청 맛있다라는 이모님 밥은 없었고 다 맛있었던 그냥 아 맛있다 다 요정도 저 STX도 있어봤고 SK도 있어봤고 슬레이어스도 있어봤는데 다 맛있다 그 정도 와 이건 와 진짜 멋있어 개쩐다 그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는 고병재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예측을 좀 해보기 쉽게 요거 그냥 전차해병 그리고 우려선 3개 정도까지만 뽑아가지고 드라막 달입니다 그나마 그냥 어거지로 붙인 이 빌드의 별명이 약간 레이트메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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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병전차로 시작을 해가지고 견제를 하다가 보통 해병우려선 전차 요거를 바이오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만 운영한 다음에 바로 메카닉으로 넘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 포석석수 타이밍 늦었습니다 요거 요거 굉장히 어 근데 해병 덜 내렸죠 고병재 아 아 다 내렸으면은 솔직히 좀 어 이거 그냥 난리날뻔했어요 다 내렸으면은 저거니 좀 갉아먹어서 잘하면은 포석석수를 파괴시키는 그런 구조도 나올 수도 있었을텐데 쪼금 해병을 아 이거 메카닉이네요 이거 메카닉이죠 메카닉 갑니다 스까닉 그렇죠 스까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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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고병재 선수의 장기는 아무래도 남들이 구사 지 못하는 고병재 선수 특유의 메카닉으로 적으로 잡아내는 게임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세라 선수도 그거에 0 대 2 패배를 당했거든요 갑니다 고병재 선수의 3 우려선 요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고병재 선수가 정말 많이 하는 플레이입니다 이거에 대처 못하면은 세라 선수 뒤에 메카닉 오는거 절대 못 막아요 일단 세라 선수도 다 확인했죠 메카닉 넘어가는거 일단 이쪽도 포토척소 옮기면서 오 늦었어요 저골링 요왕 늦었어요 아 너무 늦었는데요 거기다 광물필드에 잘 자리잡아가지고 요왕이 잘 맞아주면서 일단 싸워야될거 같은데요 과연 잘 달라붙어준거 같긴 한데요 저골링 근데 해병에 사다 남았구요 아 요거는 테라니 2득 거둡니다 아 요거 다 알았는데 저골링 너무 늦게 왔어요 본진에 있을 이유가 하도 없거든요 솔직히 이게 요기 아니면은 앞마당이잖아요 근데 앞마당 쪽에는 점막도 많고 대군주도 있어가지고 바로 저골링 옮기면 되는데 뒷마당이 아 세라 선수 요거는 세라 선수의 크나큰 실수입니다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특히 많이 보신 분들은 온라인 대회에서도 고병재 선수가 이 빌드를 정말 많이 쓰는데 요거에 그냥 경기가 터진거는 아 세라 선수 이거 멘탈에 타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반응도 너무 늦고 아 요거 진짜 고병재 선수 아 그렇죠 봤으면은 그냥 한쪽에 요왕 놓고 한쪽에 저골링만 놨더라도 그냥 못 떨어뜨리기만 했어도 됐는데 뭔가 너무 어정쩡했어요 세라 선수 너무 어정쩡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자주 나오는 플레이거든요 정말로 이야 뒤에 2타로 메카닉도 있는데 메카닉까지 가지도 않았고 그냥 사무료선 바이오닉으로 끝났습니다 습가닉인데 바이오닉에서 끝났어요 과연 3세트 어떤 선수가 잡아낼 수 있을지 8시 반 그러네 이거 끝나고 조추첨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추첨이 있어요 세라 세랄영우식으로 쳤네 지금 누구누구 올라갔냐고요 스페셜 전태양 어윤수 이병렬 김준호 일레이저 이신영 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선수가 마지막 선수에요 이거 제가 방송 12시 반쯤에 켰는데 그때부터 보신분 계시나요 설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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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랄 대 구미오 구미오 대 세랄 세랄 대 구미오 구미올 대 세랄 저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으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 네 다시리차 파란색 적을 세랄 선수 뚱뚱뚝 뚜둥뚝 뚜둥뚝 뚜둥 뚫뚝 뚜둥 tick 뚜둥뚜뤻ket 12 Via black 빨간색 체란 고병제 뚱뚱뚜뚱 뚱뚜뚜뚜뚜뚜 출근에서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저는 요 중계 끝나고 8강 추첨까지 보고 이제 미국 갔다가 11월 둘째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둘째주 보고 계시는게 해설이 없는 영상 이거 맞습니다. 이거 주소도 여러분들 보일 수 있을 텐데 확대하면은 이거 아이디, 블리자드에서 제공하는 아이디랑 뭐 그런거 쳐야지 볼 수 있는 블리자드 쪽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거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중계하던 것보다는 지금 화질이 많이 안 좋죠? 없야봐 코카. 코카라고 아시나요? 옛날에 진웨어에서도 프로게임할 생각을 했었는데 걔도 좀 잘했어요. 젠엑스에서 슬레엑스 됐다가 이제 은퇴했다가 진웨어팀 갔었던 최종환이라고 저거 좀 잘했던 애 있습니다. 그 코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코카 아니에요. 그 코카는 COCA죠. COCA. 이 코카는 KOKA죠. 외국에서 야외 방송 같은거 킬 수도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놨긴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완전 시체가 반대라가지고 제가 뭐 어떤 시간이라도 많이 방송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주 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많이 하는 분들이 모르겠는데 저는 좀 정해진 시간에 방송 많이 하고 그리고 중계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안 오시는 것도 있어서 굳이 할까? 아이고 여기 또 경현이 형도 오셨네요. 경현이 형 이제 다 끝나갑니다. 3일 동안의 밤샘 일정 다 끝나갑니다. 경현이 형 쭈쭈바나 다 주세요. 경현이 형 물론 제가 해야된 일이지만 좋습니다. 이번에는 전진부하장 정찰을 했어요. 이번에는 전진부하장 정찰을 했어요. 세라르 선수는 저글링 두 마리 어? 아주 치면은 세라르 선수가 손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이번 출발은 고밍선수 나쁘지 않아요? 전진부하장도 정찰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글링 두 마리도 잡아주는 그런 성과도 냈고요. 성훈이 형이랑 밥 먹자고요. 아프지 않죠? 프로게이머 분과 같이 식사 컨텐츠 하셔도 괜찮을더라구요. 아 뭐 야외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도 좀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뜬금없는 방송에 어이구 겜방송 최작가님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구독에 한 번 끊겼었네요. 저번에도 몇 개월 연속 구독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1개월 연속도 감사합니다. 텐션을 올려서 마지막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또 약간 비슷한 느낌의 땅거미질의 해병이고 여기서는 전차는 안 뽑네요. 해병으로 바로 뽑습니다. 그러면 이건 땅거미질의 해병 드랍간 이후에 화염차 기갑병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신현 미술랭 3스탄 아직도 연락왔나요? 일단 오시죠 라고 하시던데요. 높임말을 하네요. 게임 잘 오고 돈 많이 벌면 형님이긴 한데 이신현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러면서 자극제 찍고 밤까마귀를 뽑고는 있는데 메카닉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여기서도 자극제 찍고 그다음에 대군주를 파괴한 다음에 없앤 다음에 이 여왕운이 맞아줘야겠죠. 땅거미질의 쿨 한번 맞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대군주로 더 아끼네요. 자극제 취소하고 뭐 군소공장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바이오닉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미슐랭 3스타 사주면은 이신현이 형이라고? 에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신현이 그거 사주면은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준다.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바이오차 네바리 기갑병까지는 아니고 바이오닉으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고 고병재 선수는 정말 이 메카닉으로 정평이 나 있는 선수고 특히 2세트도 물론 그전에 끝나긴 했지만 메카닉을 사용하려고 했었고 어제도 세라 선수 상대로 2대0으로 제압했을 때 메카닉을 썼거든요. 근데도 이번에는 바이오닉을 씁니다.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고병재 선수가 이거지면 왜 메카닉을 했지? 고병재님은 바이오닉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좀 경기를 관전하는 분 입장에서는 어? 왜 바이오닉을 가지? 메카닉 잘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 밤까마기로 점막 제거 잘해줍니다. 어? 밤까마기 활용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점막이 스캔 탐색 한 번도 안 쓰고 점막이 늘어나질 않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트에서 탈락했어요.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휴스턴에서는 와러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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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면 하시는 거죠. 와러버거 맛있게 정말 잘 잘 잘 먹습니다. 거기는 브랜드가 많더라고요. 프랜차이즈 햄버거 프랜차이즈 웬만한 프랜차이즈 다 먹어봤는데 다 맛있어. 역시 텍사스 이거 자동포탑까지 써가지고 점막을 못 깔게 하는데요? 이거 집요합니다. 보통 자동포탑을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일꾼을 양쪽에서 잡아주려고 하는데 고병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로만 견제하고 나머지 하나는 스캐넌 탐색을 쓰지 않은 채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아니 테란 스캐넌 탐색 왜 써? 밤까마귀 하나 뽑아가지고 점막 제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고병전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한 번씩 선수들이 하긴 하는데 이게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자동포탑이 일꾼 잡아주는 게 점막 제거하는 것보다 더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 잘 안나오거든요. 오 요거 못살리니까 그냥 잡아야되요. 세마리 많이 못잡았어요. 일단 뭐든지 잘 드셔야 할 체형인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맞습니다. 아 점막 또께 점막이 세라 선수 아까 제가 미니맨 방송상 오르소오르소오르소 다 태워야될 것 같은데 이거 점사 점사 끝까지 하나요. 아 땅거미질 땅거미질 아 나쁘지 않아요. 잘 뺐습니다. 암튼간에 세라 선수가 점막을 굉장히 잘 펴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고빈 선수가 집요하게 잘 제거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넓혀져있진 않습니다. 버틸 수가 없다. 오늘 점심은 햄버거다. 저는 안 먹을게요. 최대한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가겠습니다. 두 끼 정도 남았죠. 인천공원가에서도 한 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점막제고 와 점막제고를 너무 잘하는데요 일단 힐링링 근데 고빈 선수가 한가지 아쉬운 점은 도톡 힐링링한테 이 전차 없는 체제로는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전차를 무조건 찍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해병 땅꼬미 지랍니다. 이건 위링링한테 좋은데 어 요거 아 조금만 더 따라갔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고빈전 선수 일단 살얼음판을 걷고있는 양선수입니다. 누구 운전지 떨어지면 관광객이 되는 거고 올라가면 3억을 볼 수 있는 8강 4강 결승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양쪽 맹독충 드랍 가는데 고빈전 선수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 여기 너무 해병 위주 아닌가요? 국제전에서 신라면 소코 5천원 주고 사드시면 됩니다. 국제전에서 신라면 주는 데는 보통 공짜로 주던데 제가 브리티시 에어라인이랑 뭐 대한항공인 아시아나 보통 사봤는데 얼마나 공짜로 주더라고요 신라면 있는 데는 그 도미스틱이라 하나요? 국내에서 이동하는 데는 뭐 사먹어야 되지만 오 맹독충 드랍 아 고병제 발응 못 오 했어요 이쪽은 못했는데 이쪽은 세랄도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 세랄 못했어요 여기 여왕 잡아주는 플랭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요 아 고병제 움직임 빨라요 빠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큰 이득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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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올링 많이 잡고요 자동포탐 그리고 이쪽도 와 고병제 빠른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이득은 일별로 다섯마리는 큰 피해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해방선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융합롤로 지어주고 있는 고병제 선수인데 지금 약간 병력 조합이 진짜 한 번만 실수하면은 어 일별로 13마리 한 번만 실수하면은 한 번에 밀립니다 밀려요 이거 전차 없어가지고 병력 힘싸움에서는 굉장히 약한 체제거든요 일단 세랄 한 번 진군을 하는데 고병제는 많은 병력을 두시 쪽에 나눠도 좋습니다 이 병력 오는 거 알면은 이 병력 빼서 후속 병력이랑 막아줄 오 그냥 싸웁니까 고병제 힘싸움 전차 없이 근데 세랄이 병력이 너무 좀 조절한데요 모든 병력을 다 끌고 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고병제 두시 쪽 병력 빨리 움직여야죠 공격을 가던가 돌아오던가 해야됩니다 전체 병력 썼어요 전체 병력 아 마지막 게임 굉장히 치고받고 있는데 해방선이 나왔을 때 고병제 선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투를 거둘 수 있을지 일단 어제였나요 방태 선수가 보여주긴 했지만 살무사를 일단 그렇죠 살무사를 먼저 뽑아야 됩니다 이건 울트라를 먼저 뽑을 게 아니에요 보통 해병 불건 무료선 전차 없이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바이오닉테라는 높은 확률로 해방선을 먼저 뽑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무사를 뽑아서 납치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 세랄 선수의 플레이 지금 굉장히 정답 플레이구요 일발리 네말 잡구요 이쪽 저걸링 잡아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해병이 굉장히 많네요 얘가 중공공 같은 느낌 일단 이렇게 되면 해방선 사거리 업그레이드와 전면 교전에 쓸 수 있는 해방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무사가 있기 때문에 세랄 선수가 충분히 힘싸움 해줄 수 있습니다만 어제 보셨죠 방태수와 이신영 히링링 살무사가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테란이 잘 먹고 잘 싸우면 테란도 이길 수 있는 모습을 이신영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아 요거 한번 모드해서 일발리 세마리 잡고 이제 음지로 빠졌는데 이정도면 살무사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계속 모드해 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자동포탑과 해방선 콜라보레이션 행성 요새 완성됐어요 여기 맹독충 없으면 뭐 안되죠 아 맹독충 있네요 안되죠 했는데 맹독충 바로 있습니다 이야 요거 과연 살릴 수 있을까요 못살릴 것 같은데요 아 못살렸어요 예를 들면 고백전에 여기서 한번 이득을 거둬야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많은 저골린과 맹독충이 소모당했기 때문에 세라 선수가 잠깐 인구수 빈틈이 생겼거든요 이 자리 빼주면 아 내주면은 세라 저쪽 위에 멀티도 밑에 멀티 밑에 멀티죠 밑에 멀티도 해방선 때문에 타겟 받습니다 세라 선수가 일단 부하상란 날아갔고요 양선수 굉장히 치고 박는 경기를 지금 아 뭐야 아직 13분밖에 안됐습니다 굉장히 전투가 엄청나게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20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13분밖에 안됐어요 아니 뭐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저희가 게임을 하고있나요 13분밖에 안됐니 테란데 저거 장기전 13분인데 장기전이라고 해야되나요 해방선 견제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납치 아 세라 좋아요 하지만 고병제 아 요것도 좋은데 요거 진화장 점사를 해주는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점사 못하고 그냥 따뜻하논 고병제 빠릅니다 고병제 빨라요 버석 또 파기시켜줬고요 물론 세라 선수가 자원이 많기 때문에 300원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 역시 테란데 저거전인가요 울타리스크가 이제 찍히는데 쓰읍 글쎄요 고병제 선수 고병제 선수도 해방선을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라 선수가 이 울타리스크를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도 안정단계는 아닙니다 안정단계는 아니에요 살모사 납치로만 이 많은 해방선을 잡기에는 조금 살모사도 잡힐 수 있는 그런 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락기 같은걸 가져야지 좀 안전하게 경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시청자분이 지금 붉은 비유를 물어보시는데 붉은 비유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조금 어느정도 있구요 저쪽 왼쪽에도 좀 많아 보이네요 적당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적당한 모습 어 이쪽 견제 한번 잘 막아지는 세라 선수 하지만 이쪽 견제에도 총군이 막아줄 수 있는 고병제 선수입니다 고병제 선수 이렇게 되면 이제 해방선도 방삼업이 되고 이제 바이오닉도 삼삼업이 됩니다 해방선이 많은걸 봐서 동지탑 올려가지고 타락기를 뽑아주려고 하는 세라 선수구요 대군주의 속도 업그레이드 아니다 저거는 수송 업그레이드죠 죄송합니다 수송 업그레이드 말이 꼬이네요 수송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약간 맹독충들 어 저기 정면에 들어갔어요 정면에 들어갔는데요 저거는 들어가는데 어 여기 궤도에요 고병제 여기 포기하고 갑니다 포기하고 갑니다 그냥 납치 아 납치 기가 막힌대요 하지만 몇마리 살아있습니다 역시 타락기가 없다보니까 살모사로는 한계가 있어요 살모사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해방선을 막아주고요 어 진군하는데요 고병제 고병제가 일꾼이 많이 잡혀가지고 인구수가 조금 많이 밀리는거지 부대 보급품은 싸워볼 만합니다 싸워볼 만해요 세라 선수 부하장 두개가 동시에 날아가는 굉장히 뺨아픈 판단 어 지금 저그린 돌렸습니다 업소버 아 여기는 행성여사라서 피해 못주고요 고병제 선수 빨리 보급고를 뚫어야 돼요 지금 유닛을 못붙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보급고가 터졌기 때문에 어 이쪽도 난리 났고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정면 교전도 난리 났고요 네 해방선 많아가지고 타락기 없이는 달려두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납치가 해방선을 잘 땡겨온다고 하더라도 해방선이 한 여덟기 정도 되면은 이 납치로 땡겨오기 전에 울트라 리스크가 이미 해방선이 많이 높거든요 네 지금 해방선 사거리 업그레이드는 진작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멀티 숫자는 똑같죠 균형을 맞춰준 고병제 선수가 세라 선수입니다 살모사 계속 뽑고 있고요 어 타락기를 그냥 안 뽑는데요 납치가 좋다 타락기 어차피 해방선 잡아봤자 내 나머지 병력이 잡히면은 어 해방선 많이 땡겨오고요 일단 외국에서 연습하던 선수들 이 방태우 선수 물론 방태우 선수는 나중에는 한국 와가지고 김동원 문성원 뭐 전태양 여론선수들이랑 연습했는데 살모사가 답이다 타락기보단 살모사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살모사가 좋아보이는게 응원기가 될 수 있잖아요 타락기 막 한줄 두줄 찍어가지고 해방선을 잡는다 쳐더라도 막상 해방선이 울트라쪽에 딜을 다 넣어버리면은 해병 불곰이 울트라 리스크를 마무리하면서 타락기 두줄 정도 오 여기 여기 아 굉장히 간발이 차는데 보이네요 보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수비 좋습니다 세라 선수 아 이거 누가 잃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아 세라 선수 경기를 굉장히 좋아요 고병제도 이에 뒤지지는 않는데 보통 테란 대 저그 극후방 가면은 테란이 저그의 자원줄을 말리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저우가 계속 멀티를 잘 늘리는 과정하에는 테란보다 저우가 할 경우의 수고가 훨씬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어요 감염충도 있죠 살모사 흙구름 납지도 있죠 반면에 테란은 해방선 밖에 없어요 유령을 섞어주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유령은 효율이 감염충 살모사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 계속 무난하게 5분 10분 흘러간다고 치면은 세라 선수의 승리가 약간 예측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고병제 자원 안주면 괜찮다 어 이쪽 이쪽 해방선 하나 해방선 왔네요 해방선 왔네요 수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병제가 일방적인 득점이죠 두시가 날리기 때문에 고병제도 계속 자원점 말려주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자원 주면은 못 이겨요 퇴란에 비해서 저그는 마법유닛에 많이 섞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잠복감염충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일부러 안 뽑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잠복감염충 신경쓰기 보다는 그냥 어택당 유닛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것 같은데 해방선 이제 탈압기도 좀 뽑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혀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점막 제거하고 있는 고병제 선수 감염충 안 뽑을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같이 이제 삼자 입장으로 보면은 감염충이 당연히 섞이는 게 훨씬 좋죠 훨씬 좋은데 지금 살모사 나치 훅구로만 잘 쓰자 나머지 유닛 잘 퍼뜨리고 어택당하자 뭐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고병제 선수 그 세라 선수 입장에서는 고병제 선수도 반면에 그 시전의 입장에서는 왜 유령 뽑으면 안 돼요? 유령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원 컨트롤하다가 다른 병력 컨트롤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잘한다고 하더라도 유령의 효율이 그렇게까지 좋은거 아니에요 정말 알파고가 하면은 좋아요 무조건 알파고가 있으면 감염충 있는게 좋고 유령이 있는게 좋은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컨트롤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아 납치 아 이거 짜증나는데요 해방사 공짜로 많이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랭 try 냉둑지 보다 locals 어 liken 그대로 준비 фл 방에 컨트롤 동 Phi 고 보 손 Mar replacing 형 구 artist 휴너 jogo 재료 도 inning 근데 마무리를 못넣었어요 마무리를 못넣었어요 오히려 지금 해방선이 오다가 아 오히려 달려들어 과연 오히려 고병자가 달려들다가 손해보는 구도인거 같은데요 과연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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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선 모두 했구요 아 이거 손해본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고병자가 아 근데 여기 병력있습니다 맹동충 많아요 세랄이 잡아낼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고병자도 12시 먹으면서 이 7시쪽에 멀티를 해방선이나 의류선같은걸로 좀 견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요왕도 쌓이고 감염충도 쌓일 수 있는 체제가 완비된 세랄 선수인데 반면에 고병자 선수는 해방선 밖에 없는데 그 해방선이 많이 죽었단 말이죠 인구수 차는게 저그에 비해서 지금 테란이 현재 느립니다 일단 7시 견제해주면서 12시 12시를 확보를 하는데 성공한 고병자 선수에요 근데 테란이 멀티를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저거를 내버려두면 안되요 바이오닉과 멀칸닉이랑 똑같습니다 엎어졌는데 저그가 최종병기 산모사 감염충 이런것도 다 5건 주기 시작하면은 테란이 입장에서 이기 힘들어요 마치 프로토스 때 저그전에 반대로 된 그런 느낌이죠 오 달려드는데 해방선 모두 안하고 있었어요 또 아 12시는 내주면은 고병자 못이겨요 12시내주면은 절대 못이깁니다 고쳐야죠 해방선 그 행성요새 아 이거 세라리 잡을거 같은데요 세라리 잡을거 같은데요 여기 견제는 하고 있는데 12시가 날아갔어요 고병자 이제 자원줄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근데 세랄도 지금 자원줄 자원 못키고 있어서 약간 애매하며 자원이 안올라가요 자원이 안올라갑니다 지금 해방선 양쪽 견제 때문에 자원이 안올라가요 이러면서 고병자 치고도 나오고요 약간 응원기 느낌이 나는데요 약간 자원채취를 한참 못하고 있습니다 세랄 돈이 너무 안올라가요 세랄 돈이 너무 안올라갑니다 이제서야 이제 자원채취를 들어갔는데 한참 동안 자원을 못했어요 이러면서 고병자는 지게로봇으로 유닛을 많이 뽑고요 어 여기 또 자원 아 이것도 뒤로가가지고 어 여왕심 신경쓸 수 있을까요 세랄이 못할거 같은데요 저는 야 이거 12시는 날렸지만 고병자가 동시에 두군데 자원을 마비시키면서 후속병력을 세랄선수의 후속병력이 못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자원채취만 할수있으면 세랄이 자원을 더 먹고있는건데 어 달려듭니다 세랄 달려듭니다 이쪽은 개도사령부죠 아 개도사령부죠 아 개도사령부 날아가는거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고병자수도 7시쪽에 자원채취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 애매한데요 세랄도 이제 달려들면 안되요 세랄도 달려들면 안됩니다 세랄 이제 울트라에스크 다시 저만큼 뽑을 자원이 없어요 세랄도 신중해야되요 7시를 안정화시키고 싸우는게 좋지않을까싶은데요 아 응원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히드랄리스크 울트라 살모사를 고집하는게 좋지않을까싶을정도로 타락기가 생각보다 지금 히드랄보다 좋은 싸움을 못해주고있어요 아 이쪽 지금 모든 병력이 저기 이제 오는데 오는데 세랄 멀어요 올긴 오는데 멀어요 저글링만 온건가요 저글링 아 이거 광무피우는 뒤쪽에 자리잡으면 좋을것 같은데 고병자수 아 이거 친구들 왔구요 아 저글링오면 안되죠 세랄선수 울트라에스크 하나만 보냈어야되는데 아 고병자의 집중력 아 고병자의 집중력 그래도 징근번식 징근번식 과연 과연 밀어낼수있나요 세랄 여기 미는거는 밀어야지 그나마 경기를 이끌수있는거 아 못밀것 같은데요 아 이거 역전입니다 역전이에요 고병재 고병자가 잡았어요 아 고병자가 잡았어요 야 이거 외국인 3명 될수도 있었는데 고병자의 집중력이 훨씬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와 고병자 선수 바이오닉도 정말 잘하는데요 이 떨어지냐 마냐의 마지막 최종경기에서 바이오닉을 갖고 왔다는 소리는 이정도로 경기를 할수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메카닉을 안하고 바이오닉을 한겁니다 야 이거는 대단한데요 어허 땅검에 약간 억대박을 냈지만 야 고병재 구병재 선수는 바이오닉도 잘합니다 세랄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야 다른 선수들이랑 완전히 다르겠어요 약간 조성주 같은 느낌이 들죠 조성주 전차 없이 그냥 해병불곰 쓰다가 해방선 가는 그런 느낌인데 아 전차 굳이 안가도 된다 이건가요 세랄 돈없어 인구수 차는게 현재이들이죠 지금 봅시다 고병재 선수가 많이 올라간다 치면은 고병재 스페셜 이신영 3테란 그리고 저그는 이병렬 어윤수 일레이즈 3저그 토스트 한명 잠깐만 테란 한명 더있나 누구 까먹었지 아 테란 전태양 4테란이네요 4테란 4테랑 3저그 1토스네요 전태양 이신영 고병재 그리고 스페셜 4테란이네요 4테란 아 이거 인구수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는 자전선수가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할 정도로 테란이 더 많은 자원을 먹고 있고 더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도 더 많은 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조금 굉장히 과소평가인데 무려 80 거의 한 두배가 차이가 나죠 고병재 아니 메카닉을 할 때도 메카닉 특유의 느림의 그 플레이 보다는 고병재 특유의 타이밍을 많이 하긴 하는데 바이오닉도 바이오닉 느낌이 나는데요 고병재만의 느낌 아 아 저골링이 총 442마리가 잡혔습니다 해방선 35마리 해병이 수 216마리가 잡혔어요 무려 27분 동안 와 대단한데요 변수는 온풍기요 무려 이 같은 게임 스타크래프트2에서는 게임 복원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온풍기가 오든 말든 고병재의 승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게임 스타크래프트2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죠 아 마지막 전투일 것 같은데요 GG 아 세라선수 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했다 바로가서 악수 아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멋있는 양선수 페어플레이 아 좋습니다 양선수 정말 멋있는 경기 끝에 고병재 선수가 올라갔어요 세라 선수도 세라 선수도 대구 대구래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팬이 많은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야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둘 다 너무 잘했죠 이렇게 되면은 사테란 이신영 아 인터뷰 있다 나 세라의 발음 잘 못 알아듣겠는데 나는 글로벌 파이널에서 너는 그 대한민국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아 뭐야 세라의 이긴거 아닌지 고병재가 이겼죠 죄송합니다 어 8강 벌써 진출을 하셨고 그래서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떤지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어 지금 정말 너무 기쁘고 음 사실 마지막 세트 바이오닉 연습한게 너무 아쉬워서 했는데 하고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초반에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일꾼이 막 다 놀고 있더라구요 근데 이제 결국 그래도 이제 연습한 보람이 있었는지 이제 후반 가니까 무화지경 상태로 하게 됐는데 진짜 아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바이오닉으로 이겨서 그래서 일단은 바로 제가 이 세 번째 세트에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세트에서 그 세트에서 그 세트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세트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이미 매우 기쁩니다. 제가 세트에 있는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세트에서 제가 매우 재미있게 시켰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공격을 했고 이제 8강을 진주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놀라운 결과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병재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가장 놀라왔던 거요? 일단 대여비가 처음에 떨어진 게 제일 놀라웠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미효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한국인들이 있고 6개 한국인들이 있고 그 중에서 선수를 좀 만나고 싶은 선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8강을 진출하셨는데 해외 선수들 2명 있고 한국 선수들 6명을 있는데 그 중에서 선수를 좀 만나고 싶은 선수가 있는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외국 선수와 하공 선수의 차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기술적인 차이는 거의 없고 정신적으로 약간 판짝이 이런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그냥 동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그리고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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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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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려고 한 것 같아요 연습 도와준 사람한테 그런거 말하려고 했는데 딱 끝나가지고 아쉽네요 네 고빈 선수의 경기가 여기서 끝났습니다